안녕하세요. 도마드 asmr입니다. 오늘은 마우치 소개하는 asmr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아직 새 마이크가 배송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랑 예전에 사용한 적 있던 핀마이크를 가지고 촬영을 해볼건데요. 지금 밖에 청소아저씨들이 다니시는 시간대라서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소곤소곤거리는 걸로는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껌을 씹으면서 촬영을 하려고 해요. 하나 더 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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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바우치는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무민바우치에요. 가격도 그렇게 얼마 안하고 예뻐서 바로 샀어요. 오늘 소개 드릴 바우치에요. 오늘은 제 옷도 민트컬러고, 마우치도 민트색이네요. 그러면, 마우치의 크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 손부터 조금 큰 사이즈에요. 마우치를 열면 안에, 이것저것 잡다한게 많이 들어있어요. 첫번째로는 기름종이입니다. THC꺼네요. 필름타입도 있고, 약간 기름종이 타입도 있는데 저는 필름타입을 쓰면 너무 유분을 다 먹는 것 같아서 종이 타입을 더 많이 애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 메이블린 더 로켓 볼륨엑스프레스 볼륨타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미니언님께 선물로 보내드렸던 손세정제 그리고, 지난번 미니언님께 선물로 보내드렸던 손세정제 이건 자스민향이에요. 많이 썼죠? 되게 여러개 샀는데,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네이처리퍼블릭 핸드핸데이처 세니타이저 에탄올 자스민 유해색윤 황색 포도상 국효균 내장균 99.9% 제거 손에 적당량을 덜어 잘 문질러 건조시킨다 주성분 에탄올 54.72% 주성분 에탄올 54.72% 다음은 쿠션 파운데이션인데요 아이오팩 아우쿠션 xp SPF 50+, PA++++ 미백절이선 차단 주름개성 기능성 화장품 호수는 N21 아이스 바닐라 이거는 이렇게 리필을 바꿔서 세울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거의 안 불렀는데 이 정도 찍어서 지금 조명이 밝은 조명이 아니라 잘 안보일 것 같아요. 밝은 조명이 아니라 잘 안보일 것 같아요. 집에서 나갈 때는 바운데이션을 바운데이션으로 화장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할 때는 쿠션 바디를 갖고 다니면서 톡톡톡 수정을 해요.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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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은 핸드크림 핸드크림 뉴 바셀린 인텐시브 케어 헬스 핸드크림 건조한 손과 손톱의 수분과 영양 공급 핸드크림 건강한 피부는 깊은 보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바셀린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많이 많이 써서 지금 톡톡톡을 탭핑하면 되게 빈소리가 나요. 핸드크림 그리고 이거는 아리타 모노아이즈 에이블 프레스드 아이섀도우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물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로즈핑크 컬러에요 기본적으로 눈두덩이에 발라주면 약간 은은한 핑크색이 돌아요 펄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가 빠져있는데 이렇게 인공물인데요 이렇게 케이스에 넣고 다니다가 한번씩 눈이 건조할 때 눈에다 넣어주면 되게 개운해져요 여기는 귤알론이라고 써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인공물은 아이리스 플러스라고 써있어요 귤알론은 지금 집에 집에 지금 이렇게 박스채 넣고 사용중이랍니다 안에 보시면 되게 많아요 제가 일회용 다이블드에 있는게 좀 깨끗한 것 같아서 껍추잉하면서 한다고 하고선 말하느라고 너무 집중해버려서 껌씹는걸 자꾸 까먹네요 다음은 하이라이너에요 하이라이너도 집에서 메이크업하고 나갈 때는 집에 있는 질타입 아이라이너 그 토니모리코를 사용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수정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간단하게 화장실 같은 데 파우더룸 같은 데서 할 때는 이런 묘족한 타입 그런게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VDL에서 샀던 건데요 VDL 페스티벌 펜 라이너 브러쉬 타입 2번 브라운 컬러에요 완전 블랙은 아니고요 약간 브라운이 브라운 컬러라서 자연스러운 눈매를 표현할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크림인데요 SPF 50 프로텍티브 베이스 베이스 바비프라운 집에서 화장을 하고 갈 때는 바비프라운 에센스 파운데이션이랑 이걸로 베이스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의 장점이 화장 위에 덧발라도 화장 위에 덧발라도 되게 그냥 약간 보습크림 바른 것 같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되게 촉촉해서 좋아요 딱한 타입은 아니고 약간 딱한 타입은 아니고 약간 붉은 컬러라고 해야 되나 촉촉한 느낌 붉은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것도 마비브라운인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컨실러는 아니고 코렉터라고 톤을 좀 보정해주는 그런건데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썼죠 거의 다 많이 쓴 것들이 제품인데 이거는 약간 다크서클같이 움푹 파여서 그 핏줄에 브루딩딩한 색이 보이는 곳에다가 발라주면은 톤 보정이 되서 나중에 컨실러로 살색을 입혔을때 그냥 브루딩딩한 곳에 컨실러를 발랐을때보다 더 살색이 가깝게 표현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해예요 이거하고 이렇게 컨실러 키트 같은걸 사용했었는데 되게 맘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정용 면보 그리고 이제 립 제품이 세개는 들어있네요 왜 세개가 들어있냐면은 원래는 이 틴트를 페리베라 페리스틴 베리스틴트 워터 체리주스 이거를 거의 많이 사용했는데 은은해요 그냥 입술에 바르면 물론 빨개지긴 하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다가 아리따움에서 립제품 1 플러스 1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전에 이거 두개를 샀어요 이거를 두개해서 8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렴하죠 하나에 4250원골 허니 멜팅 틴트 스트로베리 칩스 이거는 얼마전에 슬카 찍었을때 이거를 바르고 찍었었는데 색이 괜찮았어요 잘 안보이나 핑크색인데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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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 되게 약간 성격이 밝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이거는 저거는 좀 밝은 핑크라서 약간 어두운 레드 쪽으로 봤던 이거는 아리덴 월드 글램 코팅 틴트 도쿄 저번에 약간 코랄핀 나는 연한 색을 샀었는데 저는 연한 색을 바르면 조금 뭐랄까 되게 흐리멍텅해보여서 약간 진한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컬러는 아니래요 오늘의 바운지 소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진행하는 점을 향해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